언박싱을 할게요 매치스 세일하는 것도 20% 할인하길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무언가를 주문했습니다 매치스의 마블박스 여긴 늘 이렇게 예쁜 마블박스에 넣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열면 누가 포장했는지 사인 같은 것도 있고 혹시 반품하게 되면 여기 안에 이것저것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국어로도 안내를 해주나봐요 여긴 여러모로 쇼핑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을 뜯으면 짠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스웨터인데 이게 항상 세일을 안했는데 갑자기 세일 품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둘러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브레일라 허스트 제품이고요 캐시미어 스웨터로 이 제품은 여기 시그니처 아이템이라 컬러별로 계속 손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입어봤어요 이번 해안 네일이랑도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 더 따뜻해지기 전에 얼른 입고 다녀야겠어요 새로 구입한 가브레일라 허스트 니트를 입어봤어요 엄청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워서 기분이 아주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가방도 같은 브랜드로 들었어요 역시 가브레일라 허스트 로봇 로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